어쩌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이제 뭐 관련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위원회가 6.17 대책 후속 안으로 전세대출 규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야간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공방이 뜨겁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큰 비난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 가운데 하나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로 서울에는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 처분하겠다. 의도와 다르게 비치는 모습,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질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노 실장은 반포에는 가족이 살고 있어서 매매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입장을 바꾼 거네요. 배경 무엇입니까? 사실 정치적 공세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요. 본인을 향한 비판이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만 나왔다면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회에서도 들고 나왔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처신을 기대한다. 아쉽다 이런 발언. 또 초선 김남국 의원도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해야 된다. 정말 많은 내부적 비판이 있었거든요. 사실 청와대의 고위 참모를 상대로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 많이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건드린 사안이었고 사실 노영민 실장이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4년 사이에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 시세가 23억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에 비하면 그리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세 채 공시지가만 75억인가 76억인데 그러면 시세로 따지면 백수십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노영민 실장은 지역구에 집안체에 있고 살고 있는 서울에 집안체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최측근 비서실장인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1주택을 처분할 때 그때 사실 반포를 처분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기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그게 아니라 청주로 바꾼다는 해프닝이 있게 되면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 강남 집은 포기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비서실장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까지 몰렸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 내 또는 청와대나 정부 고위관료 내의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신호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낙연 의원 얘기 방금 하셨습니다만 어제 당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합당한 처신과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노영민 실장에게 얘기를 했다 직접 했다 이 부분까지 밝혔는데 이렇게 여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부담이 컸겠죠.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여권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비판이 많잖아요. 본인이 또 사실 비서실장 시작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참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분이 만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놔두고 다 팔아라. 그 원칙에 본인이 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반포집을 안 팔고 청주집을 판 거예요. 그건 뭐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본인은 그거 비싼 집 갖고 있으면서 싼 것만 파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원칙론적 입장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서고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또 부정산 대책 여러 번 내놨는데 실제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아파트값은 계속 천정문제로 오르고 있고 또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 모시고 있는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언론에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국민들한테 집 팔을 하고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집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직책과 연관해 보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고위공직자나 저렇게 총관대 비서실장의 자리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리의 간분이라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어떤 뭐랄까 책임감이랄까요? 아니면 그게 요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그런 어떤 사회적 여론의 압박이 결국은 스스로 그 집을 팔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곧 나올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40여 채 이상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40여분이 다주택자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시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정치권도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은 문제가 좀 시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한 시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이 같은 의원들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운데 42명이 다주택자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만약에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총선 출마 당시 서약서를 받았다는 거 있죠. 2주택 이상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 한다. 나머지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수습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수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너무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이 그냥 이걸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전에 이미 서약을 다 하고 들어왔잖아요. 공천받을 받으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공천받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되고 나서는 또 안 지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어물쩍 넘어가시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들이 서약했고 또 공천받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다면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건 국민과의 약속인 거잖아요. 결국은. 억울하고 개인적인 손해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으로 살면 누가 이것까지 문제를 삼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게 좋다. 특히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답해야 되고 국민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실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경실련과 참여원대 등 이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경실련은 어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 주택 빨리 처분하라. 그 서약을 지켜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여야 막론하고 약속을 지키자는 의원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으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 나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 경실련의 기자회견 보면서 속이 시원했던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경실련에서 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투기 방조당, 정의당은 투기 무관신당. 이렇게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말 듣고 속 시원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주택자들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친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가 아니라요. 아예 본인 지역구에는 자가가 없고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두 채 이상 가진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만 해도 대표적으로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김포에 있는 김영주 의원, 김주영 의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역구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아무리 규제하겠다 강한 사인을 보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회의원들부터 다주택자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안 팔고 있으면 우리도 버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표적 친문인사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이와여대 교수까지도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보수 정치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경실련 참여하는데 전부 다 진보 시민단체이고요. 진보 언론 또 진보 사회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여당이나 진보 정치권이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또 2년 안에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부동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체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으로 계약서도 전수조사한다고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솔선수범하는 다주택 처분도 중요하지만 몸에 와닿는 실효적인 부동산 집값 잡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의 머리를 맞대고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 정권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승장이 여야 상당히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만 얘기해서 공평 차원에서 통합당 말씀도 드리자면 통합당과 한국당 수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41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41%이고요. 구체적인 의원들의 이름은 이 당은 어떤 처분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야 모두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통합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맹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다곳은 서울시장이 통합당을 향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합당에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고 통합당도 문 대통령의 지시 따라서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는 건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당내 인사들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당 의원들도 집을 팔아야 되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원희룡 제주지사처럼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실거주하는 집 외에는 처분하는 게 여러 공세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유효한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 집값 누가 올렸느냐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올렸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집값을 올릴 수가 있나요? 실제로 우리 통계 데이터나 지금 정부에서 주요 데이터 민간에서 사용하는 KB 통계 이런 걸 보게 되면 지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값이 전부 다 수십 퍼센트대로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지금 3년 동안 50% 넘게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 한 자릿수 대로 관리가 됐거든요. 전부 다 5% 이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게. 물론 국제정세나 환율에 여러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정책인 거죠.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그래도 부동산은 관리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는 판박위로 서울의 중위지역 아파트 지금 수십 퍼센트 올리면서 몇 억씩 올리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저도 훌륭한 정무적 판단으로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지금 야당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글쎄요. 여당이 국민들의 어떤 실망한 마음을 다독이기보다는 이것마저도 남탓하는 것이냐. 더군다나 이제는 범 180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부동산값 못 잡는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이 문제는 스스로 내부 단속을 하면서 여권에서 그동안의 어떤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져 놓은 부동산 정책. 그랜드 디자인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한 것이죠. 김수현 전 실장발 규제 위주 세금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본질적인 반성과 고찰을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네.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 등등을 통감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일가를 하셨는데 참 고민이 깊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제 등등 어느 정도 또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행보와 또 의견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말은 국민들한테 전혀 홍보를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벌하고 할 수 없죠.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정책적인 문제에 비판하는 것과 왜 민주당 의원들 집 안 파냐고 얘기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원법적 발상인데 이걸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다주택 의원들한테 집 안 팔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이 그걸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물론 본인들의 사약도 안 했으니까 안 팔아도 강제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원희룡 지사처럼 이런 통합당 의원들을 집 팔아야 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당론을 채택한다는 것은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도 이제 잠용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거예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이 만약 주호영 원내대표 말처럼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그러면 통합당은 과연 뭐가 다르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뭐라 한다고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선수범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헌법적으로 안 판다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럼 다 받아들고 수용해야 돼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모든 부담을 안고서.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왜 집 안 파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잣대를 대려면 양쪽을 똑같이 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본인들한테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민하시면서 발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통합당 역시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같이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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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